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름별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텐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나무별 밑에 얘네들이 구름별이에요. 근데 이 나무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큰 펄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걸 레이어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별이 활용도가 되게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나무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칼라처럼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형의 형식인데 구름별 같은 경우에는 카노팁 위에다가 스캅처 형식으로 두께감을 줘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필소 굿으로 이용해가지고 카노팁을 붙이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동영상을 만약에 따라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엣지 부분 옆에 이 큐티클 라인이 있는 부분을 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필소 굿을 바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구름별을 스캅처 형식처럼 두껍게 올리시면은 되게 단단하게 손톱 유지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린 이 아트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본사에서 이제 이런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 라이브 방송에서 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여기다 찍어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자 지금 바르는 건 킬블랙이고요. 블랙을 먼저 발라줘요. 자 이렇게 한번 바르고 큐어할게요. 검정 같은 경우는 큐어 시간이 조금 넉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큐어를 해야 되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이렇게 깊이감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깊이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이제 이런 스캅처 젤 구름별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그 부분도 조금 풀려고 합니다. 저희가 약간 잡음이 좀 많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헤어샵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저희 센터를 옮기게 됐거든요. 이제 어 저희 집에서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집 밑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는 샵이 이제 신랑 가게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쁜 사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리프롱 브러쉬를 이제 준비해주세요. 저희 구름별 구입하시면 리프롱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펄할 때 사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구름별만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맞죠. 나무별이 또 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별을 같이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조금만 짜주시고요. 제가 조금 귀차니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호일에다가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리프롱에다가 이렇게 묻힙니다. 그런 다음에 큐티클 라인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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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맞춰줘요. 사실 이게 이렇게 뾰족한 브러쉬가 아니면 큐티클 라인에 이렇게 딱 맞아서 내려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리프롱 같은 경우에는 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텐션이 약간 적은 편이어가지고 얘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얘를 큐티클 라인에다 놓고 얘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조금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리고 싶은 정도까지만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내리지는 마시고요. 이 정도만 이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큐어하는 동안 번호가 여기 906번 트윙클 실버블루를 이용을 할게요. 이 아이를 이용을 해서 구름별이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개씩 세 개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선점하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약간 오팔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그 지금 나무별을 한 데랑 여기 구름별이 같이 있는 데랑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줘서 조금 편편하도록 이렇게 약간 눕혀주면은 얘가 이렇게 편편해지거든요. 스캅처 젤이다 보니까 여기 큐티클 라인에다가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큐티클 라인이 뜨는 부분도 되게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젤이기 때문에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클 라인이나 아니면 그라데이션 할 때 이 끝부분 있죠? 프리지 이 부분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큐어를 지금 안 했잖아요. 큐어를 안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두께가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안 한 상태에서 얘를 허니콤이 그린 퍼플이 있어요. 그린 퍼플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은은하게 비치면서 또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린 퍼플 아이를 얘가 엄청 얇으니까 약간 꾹 누르다시피 살짝 넣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두께감도 안 생기고 또 빛깔은 딱 나오니까 되게 이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들어와줬죠? 그러면은 그린색이랑 약간 보랏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글리터를 넣어주고 싶으면 지금 큐어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음, 이렇게 보면은 전혀 요처리 없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나가는 그 샤이니지 두 가지 있잖아요. 그 아이를 또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뜯겨요. 잠시만요. 제가 들고 올게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약간 블루빛을 위에다가 발랐잖아요. 그래서 스노우볼링이 이렇게 구름별을 하시면 얘네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두 가지 아이들이 나가요. 그 중에 하늘빛이 있는 아이를 가지고 브러쉬를 닦은 상태에서 약간 요렇게 널찍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콩콩콩콩 찍어주시면 엄청 예뻐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만 요렇게 꾹꾹 찍어가지고 꾹꾹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큐티클 라인이 똥똥해지지 않죠? 똥똥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아트 해놓으면 쉐입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좀 덜 못해보이는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요렇게 큐티클 라인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유체감이 살아나는 펄감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름별 안에 들이는 요 스노우콜링 아이가 정말 짝꿍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큐어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을 한번 발라줍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선의 원근감도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요렇게 발라주는데 이때 큐티클 라인에 너무 똥똥하지 않게 살짝 쓸어만 줘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식으로 발라주셔야지 얘가 아무래도 여기 큐티클 라인이 펄이 있어서 똥똥해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알코올 가지고 살짝 묻혀서 여기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미경화가 이제 없어지죠. 거기다가 흰색 선을 이제 긋는 거예요. 포니젤로 1번과 롱라이너 얼마나 많이 썼는지 글씨가 다다랐어요. 롱라이너를 가지고 이제 너무 위에서부터 안 내려와도 되거든요. 줄이 끊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최대한 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막 너무 선명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얘네 선명하게 그리는 순간 너무 두껍게 그리는 순간 어... 안 이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만 그어지도록만 만들어주시고 큐어 그 다음 빼셔 가지고요. 베이직 실 이용해서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발라요. 그냥 글리터가 붙을 정도만 그래서 홀럽에 있는 아이를 해도 되고요. 우리 글리터 많잖아요. 가루 글리터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그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색깔을 뭐 이렇게 써볼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거 글리터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 있죠. 이렇게 입자가 이런 애들을 위에다가 조금 올려주는 거예요. 크기가 크면 좀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들어가는 입자들은 조금 작은 애들을 사용을 해주는 게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샵에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스톤 같은 것도 못 쓰는 거 작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에다가 맞춰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달아주세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고우시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아트를 이제 하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밖에 못 쓰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아트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연말 연초에 다 쓸 수 있는 아트를 좀 사실은 손님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 손님들은 그렇거든요. 유형 자체가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아트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어 이제 디자인인 거죠. 약간 크리스마스 같기도 하고 연초 연말에 쓸 수도 있고 막 요런 거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좀 들어가주면 약간 트리 느낌도 약간 나면서 좀 화사해 보이니까 요런 데다가 빨간색 파란색 요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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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으면 많이 알록달록해질 거고 적게 넣으면 또 그 적은 만큼 또 은은하게 예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올럭 글리터 젤 있잖아요. 거기도 글리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건져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조용히 찍고 싶은데 제가 또 애기 엄마다 보니까 또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또 하면 또 애기를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끄러워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단점이네요. 그렇죠? 요렇게 하고 큐어를 할게요. 본사에서 요즘 라이브 방송을 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도 가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약속드리는 건 유튜브를 좀 더 신명을 또 쓸 거라는 거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베이직 실을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여기다가 올려서 뚱뚱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바로 탑재를 할게요. 한 1, 2초면 굳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탑재를 탑재를 안하고 그림을 그리고 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미경화를 닦으면 되죠? 그죠? 탑을 올랐게요. 큐어를 조금 많이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눈꽃은 앞전에 그린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선을 한번 더 그을 거예요. 근데 너무 정가운데에 다가 그어주지 말고 3분 1분의 이 지점 해서 하는 게 조금 덜 덜 유치해 보이겠죠? 딱 반만 가르면 별로 안 예쁜데 약간 옆에서 시작하면 더 뭔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이렇게 그어주고 그런 다음에 눈꽃을 그려 보겠습니다. 한번 쓱쓱 그냥 그릴게요. 이게 라이브 이게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한 5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했는데 반응이 다 이쁘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샵에서 손님들한테 하기가 좀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한 것 같고 쇳라이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쓱쓱 뻗쳐버리면 돼요. 이거 쇳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 원래는 삼각형 같은 거 막 그려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뭐 흔하니까 근데 이렇게 새필이 좀 많이 들어가면 이건 사실 숯라이너로 그냥 긋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해놓으면 손님들도 좀 감동도 약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동그란 점을 꽁꽁꽁 이렇게 찍어주고 일자로 꽁꽁꽁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찍어주면 줄수록 또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는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 더 찍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큐어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닦으면 끝나요. 그래서 포니젤러는 고정력이 있으니까 그냥 닦아줘도 사실 얘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구름별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여성여성한 이런 느낌으로 눈꽃을 그리면 이렇게도 완성이 돼요. 구름별만 쓴 거거든요. 저희가 드리는 샤이니지랑 해가지고 그래서 스캅처로 이렇게 연장해서 아예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손님들은 이런 색깔을 해놓으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는 샵에서 진짜 이템으로 쓰시기 좋죠. 어차피 또 리미티드라서 하나 해두시면 또 오랫동안 쓰시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큐어한 다음에 꼭꼭꼭 닦아주면 끝나는 거. 이렇게 해주면 두 개를 봤을 때 똑같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진짜 눈이 내리는 별빛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름별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가격에 또 이렇게 드리니깐요. 연락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